교사들 간에 요거는 여기 2112번에 이것도 필수적인 기술이에요. 갈등해별은 이건 삶의 중요한 기술입니다. 여기 제가 이렇게 해놨고 다만 전반적인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이 업무 자체가 옛날보다 뭐 두 배 세 배가 됐잖아요. 방과후를 또 시도교육청 평가에 방과 후 들어가니까 방과 후한다고 그것도 뭐 이 일이 엄청 돼. 또 학포법 때문에 생기고 일폭탄 맞았지. 진로교육법 해가지고 진로선생님들도 뭐 온갖 결학 다 시켜야 되지. 그나마 인성교육법이 잠잠한 게 벌떼처럼 달려든 거예요. 니네 인성교육법 만들었다고 또 또 그러지 마라. 교육과정 속에 집어넣어. 지금 그래서 지금 내년 교육과정 세부 2015교육과정 그 안에는 인성교육법 진흥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주춤하는 거예요. 만약에 그것 내버려줬으면 별도 인성교육부가 또 생겨가지고 또 폭탄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옛날보다 그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. 교육과님이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. 교육과가 이렇게 일을 덧붙이려고도 놓고가 못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좀 연령에 관계없이 적어도 조금씩은 나눠지는 그런 단계가 돼서. 그러지 않으면 젊은 사람 혹은 왜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하는 사람에게 잘 몰빵주기.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못삽니다. 살 수가 없어요. 교사는 교사가 정체성을 느끼는 건 교실 안에 수업할 때잖아요. 그런데 일하다가 들어가. 얘들아 어디까지 그러다 보면 정체성이 점점 힘드니까. 도망간 무슨 자율이 쉽지 않게 되면.